자, 이렇게 저희가 또 한 주 만에 다시 얼굴을 뵙더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선정 씨는? 저는 사실은 연예인 연합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신 목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근데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서 700 교수형을 통해서 광야 보고 배웠잖아요. 실제 화면에서 봤죠? 네, 그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와닿는 걸 가십니다. 되게 혼자서 다른 사람은 나만큼 와닿지 않을 거야. 혼자서 막 풍요로웠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설교가 쫙쫙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 성서 700을 정말 열심히 보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내주시는 그 퀴즈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좀 어렵게 우리 지난번에 기브롯 하따아와까지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혹시?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억이 나요. 고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 네, 왜냐하면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이죠. 아이고, 정확하게 지난번 시간 맞아요. 고기가 2살 끼기 전에 그런데 이 지명이 참 어려워요. 기브롯 하따아와 기브롯 하따아와 이런 데가 다 있었나 우리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는데 원망을 했잖아요. 원망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일단 맛도 보기 전에 고기만 기억이 나네요. 고기만. 큰일 났네. 자, 이제 우리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배워볼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브롯 하따아와 기브롯 하따아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세롯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하세롯은 사막인데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아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진우치거든요.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지형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항상 씨익 웃으실 때 뭔가 준비해온 게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저 맨 밑에 지금 세모표시로 된 게 이제 신해산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베라 그다음에 기부를 하다 와 보이죠? 그다음에 그 위에 가보면 오늘 봤던 하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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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바로 저 하세롯 우리가 와있고 자, 이제 저기가 큰 도로에서 하세롯 쪽으로 보이는 곳인데 중간에 저렇게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15분, 20분 때야밭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냥 사막에 때야밭에 모래가 그냥 딱딱한 모래가 아니라 푹푹 빠지는 모래라 광야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 사막이에요. 완전 모래죠. 그런데 한 20분 가서 딱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멀리서 보면 저렇게 가운데 부분이 저렇게 나무가 된 오아시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세롯에 이르러 네네 자, 하세롯에 왔어요. 여기서 또 큰 사건이 이렇게 터지죠. 앞마다 뭐가 터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평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불평하면 거의 반은 맞더라고요. 민숙이 12장 1장 민숙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민숙이 12장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서 1절만 읽었는데 12장 전체 내용의 사건이 여기서 이제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아내를 얻었는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세서를 갔을 때는 이미 이제 10분 아내는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내를 다시 얻은 거예요. 그 얻었는데 하필 누구 여자냐면 여기 무슨 여자? 구스 여자. 이 집도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 그쪽 지역에 이방 여자를 얻으니까 누나의 입장에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하게 돼요. 왜 모세는 이방 여자를 취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선정 씨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미리암도 똑같이 생겨갔다고. 모세가 지금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아마 미리암도.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잖아요. 그 해답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이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이거는 좀 기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모세마하고만 얘기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과 함께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2절 1번째로 보면 그 비난하는 마음,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와라. 와라 하고서 이제 5절 보면 구름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만문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했으니까 아론, 미리암을 이렇게 부르시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선정씨 질문한 것처럼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에게 손을 들어줄만한데 이 뒤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모세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 같은데 모세를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걸 가서 모세를 비방하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비방의 결과로, 대가로 납병에 걸린 거예요. 미리암이요? 미리암이요. 어머나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이 납병이 오늘날 같지 않고 이 당시에는 불치에 병했잖아요. 그 엄청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리다 보니까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래도 누님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런데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를. 그게 누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하나 잘못했지만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몇 절입니까? 14절에 1회 동안 가두고 납병에 걸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신해산에 불법해가지고 계속해서 북진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세못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제 하세못에서 일어난 거죠. 함부로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되겠네요. 어떡하죠? 왜요? 가끔씩 저희 목사님 없을 때 저희끼리 네. 뭘 저희끼리예요. 아 진짜. 이러고 보니까 혼자 그래놓고 우리한테 갑자기 이런 거 아니 지난번에 나 없을 때 내가 좀 늦게 왔다고 네. 지금 그게 이 말씀으로서 그게 기억이 나. 찔리는 거야. 여기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 말 말 말에 대한 교훈을 이 하세를 세서 해줘요. 비난을 아무런 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멈췄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출애굽이 구속사로 보고 있거잖아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을 멈췄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기에 뭐 이렇게 낱말을 헛듣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등장 밑이 어둡.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해요. 이제 덕시 씨가 한번 읽어봐야 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야구보석 야구보석 3장 4절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선정 씨가 8절을 덕원구 씨가 한자 씨 우리 선사절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보세요. 말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키 그렇지 키 키 배가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잠수함도 그렇고 그 큰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배 뒤에 있는 이 키 조그마한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큰 배가 조그마한 키 가지고 방향이 반대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하나가 우리의 전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을 끼쳤잖아.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6절 우리 선정씨가 이렇게 얘기했죠? 혀는 곧 불이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거는 엄청나죠? 말은 불이라는 거예요. 다 살려버려요. 뭘 불살라요?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살라버려요. 이게 이미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은 뭐다? 불의요. 세계라. 인생을 다 불살라버리니까 말이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신앙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뭐 야고보사가 이 지금 3장에 다 말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게 세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말만 하고 헐뜯는 사람은 계속 헐뜯는 거야. 뭐라겠어요? 길들여야 돼. 길들여야 돼. 엄청 공감하시네요. 방송의 분들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 하세롯의 결론 뭐죠? 비난은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또 이렇게 항상 칭찬하는 말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비난하는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야고보사 딱 읽고 나니까 우리 전정씨가 너무 예뻐 보이고 우리 원고씨가 너무 나이 친구가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야.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이제 눈은 안 영혼이 없어. 눈은 안 그러니까 그런 말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딱 일주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주일이 지났으면 참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떠난 곳이 바란광야예요. 바란광야. 바란광야. 광야. 바란광야. 아니요. 뭐 애담광야도 지나고 뭐 광야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또 광야를 지났네요. 또 광야 지나야 되죠. 자 바란광야가 어떤 광야일까 우리 이제 광야 쪽 봤잖아요. 애담광야는 좀 평평해요. 신광야는 좀 그래도 평평한 데도 있지만 상당히 좀 넓고 가까이 신해선 가까이 가서는 좀 험해요. 근데 신해광야는 상당히 신해선 때 지형이 굉장히 험해요. 자 그러면 바란광야는 어떤 것일까 그 바란광야에 대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우리 기도하는 여자 김성경 씨 기도하는 신명기 1장 19절 아 네 한번 찾아서 1장 오케이 찾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왁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르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의 이른때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무슨 광이야? 두려운 광이야 크고 두려운 광이야 아니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두렵다고 표현할 정도면 실제로 봐야 알죠 저는 아직 안 두려운데요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위험한가요? 위험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커요 광활하다 일단은 커요 그러면 우리 바란광이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인지 한번 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광야 좌우로 그렇죠? 단은 안 잡혔지만 좌우로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죠? 계속 바란광이에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 지금은 편하게 저렇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란광야 제일 북단에 가면 저게 절벽같이 띠처럼 쫙 이렇게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돼요 구분이 세상에 미국의 그랜드 캔전처럼 저 위에서 보면 저 보세요 한번 네 보면 정말 저 위에서 보면 저게 한눈에 다 들어와요 확고 두려운 광야라는 게 지형이 한번 보세요 와 와 한눈에 그냥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절경이네요 대박 네 우리 저 사막 보면 멋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존재 두려우고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보세요 뒤로 분명한 경계선 이렇게 보이죠 저런 광야가 바란광야 바란광야 저 광야를 이제 하세로서 떠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로서에서 한 장시간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 바란광야에서는 두려운 광야 넓은 광야에서 얼마나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40만 50만이 되면 양도 끌 갔을 거 아니겠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루에 가는 킬로수가 한 4킬로 간다 그래요 240만 근데 이 바람광이 그렇게 높잖아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재봤더니 요정도 구글이 있어가지고 다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세롯에서 이 바란광야 끝에 이제 가데스 바네야까지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200킬로예요 그런데 길이 사막이 뭐 직선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꼬불꼬불한 대로 제가 다 지도를 해서 이렇게 재보니까 한 400킬로가 돼요 바란에 400킬로를 4킬로씩만 가도 돼요 100일에 100일 계산하기 쉽네요 그러니까 성계해보면 더 짧게 갔거든요 짧게 갔다는 얘기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또 빨리 잠도 안 자고 때로는 잠도 안 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뭐 어디에 장막을 쳤다나 저렇게 나와요 이 400킬로를 따져보니까 한 20군데에 장막을 쳤더라고 민숙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자 그러면 영상을 또 한번 보이죠 볼 수 있는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더 남쪽에 있는 거예요 저 글씨 한번 보시죠 아브로나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저기가 지금 아브로나인데 저기도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따라서 들어가면 저쪽 건물 하나 있죠 저기는 이스라엘 학생들 학생들이 저곳으로 와서 현장 역사 공부를 해요 아 그래요 저렇게 만들어놓고 저기 보면 돌이 좀 남아있는 유적들이 저렇게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인데 그나마 이번에 갔더니 홍수로다가 싹 쓰러져서 흔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귀한 영상이에요 바람광에 있는 아주 귀한 곳 자 영상을 또 보시죠 네 자 지금 저기 보면 저기 기관단총이에요 저 지금 기관단총을 앞세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총을요? 네 기관단총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갈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요 많이 위험한 게 그렇죠 자 저기가 이제 애시온 개벤 근데 저기도 유적지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화면 뒤로 보이는 동물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은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저 뒤에 이스라엘이고요 아이고야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비무장 비무장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몇 달 전서부터 요르단 정부의 허가도 받고 그렇죠 관광청 허락도 받고 저 보세요 저 우주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바닷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개들이 남아있구나 자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온 거를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만 보면 출협의 여정에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 것도 네네네 다시 신해서부터 화살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속합니다 다베라 기브로하타와 그 다음에 하세라 저게 또 바란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볼 때는 아까 지명처럼 어려워요 지명 우주 잡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참조해서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지도의 노선을 표시한 것이다 꼭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꼭 저긴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그런데 모르겠는데 꼭 질문을 하고 싶어요 꼭 저길까요? 아이고 아까 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또 우리 시청자 되시는 분들이나 학자들이 이게 출협의 여정지는 약간 또 저기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광역 갑니다 하세를 가죠 자 위에 올라가면 저기 분해 야간이 가데스 바네야 가기 전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요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다 보면 요 바다가 있고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아브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시온 개벨은 바닷가라고 했죠 그곳에서부터 다시 가데스 바네야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거의 한 400km라고 했는데 장막진 곳은 20군데 정도 된다 그러면 하루에 20km 5, 6일 가서 지나쳤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봐서는 그렇게 험한 길을 간 거죠 원망과 불평이 저라도 안 나올 수 없는 바란광역이에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께서 가데스 바네야 이 지명을 또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강조한다는 거 결국 여기서 또 뭔가 사건? 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아 이게요 출애국 사건 중에서 어쩌면 손가락 꼽을 정도로 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진짜요? 엄청난 사건이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정탕꾼 정탕꾼 봤어 정탕꾼을 여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로 봤으니까 가데스 바네야면 거의 하나님이 약속한 코앞이거든요 코앞이 다가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보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정탕꾼 한번 보내보자 아 가데스 바네 정탕꾼 거기였구나 12명 12명 아 그거는 쉽게 나오네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사 공평하기 위해서 12명으로 보내서 오는데 성경에 보면 정탕꾼의 임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땅이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얼마나 강하냐 싸움을 잘하냐 못하냐 그거 그 다음에 성업이 어떤 성업이냐 진영이냐 산성이냐 성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궁금하죠 그리고 나무가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사막만 보냈잖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러한 인물을 받고 12명이 가는 거죠 저대로 봐야 되네요 정말 맘에 충만한 인문도 있는데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가 최 북단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여정 중에서 가장 한 게 북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국경에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국경도 이집트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쪽이면 어떻게 가보겠는데 이집트 쪽에 있으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국경 쪽은 가기 어렵거든요 허가가 안 나는군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 쪽에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정탐꾼으로 보내는 가데스 바네아 희미한 화질이나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가다 보면 잘했어요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가 이집트 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전망대까지 가려면 경비가 아주 사뭄해요 그리고 정세에 따라서 옛날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개방이 됐었는데 요즘은 1년에 딱 한 번 한국하라고 하는 절기 때만 열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기도 힘들고 경비도 사뭄하고 그렇지만 화면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림 보시죠 저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딱 보면 표시가 된 저 부분이 약간 시커멓기 때문에 저기도 오아시스 그래서 저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다 저도 오아시스 우리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얼마나 저길 가고 싶어 저 귀한 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지역을 정탐하고 오셨네요 그러네 정탐꾼이 그럼 한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40일 40일 동안 임무를 가지고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이제 40일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래간만에 질문 퀴즈 아이고야 인물을 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네 자 열두 정탐꾼이 뭘 갖고 왔을까요 자 열두 정탐꾼이 뭘 갖고 왔을까요 이건 조금씩 뭘 갖고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왔어요 정탐하고 정탐하고 정보 뭐 눈에 보이게 하셔야 되겠는데 네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맛나 과일 과일 바나나 저기 네가 좋아하는 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요즘은 바나나를 키워요 과일 무화과 무화과도 있기는 하지 마구카도 힌트를 좀 주세요 마구 힌트 그거 즙을 만들어 먹어요 포도즙 그래 포도 아 이거 참 이거 이 시청자 방청객 방청객 되시는 분들도 다 아는 거 알죠 다 아는 거 대박한 줄 아세요 지금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에요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저는 그 즙이라 그래서 녹즙이거든요 왜 아냐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를 말로가 아니고 그래서 포도를 갖고 오는데 눈으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두 사람이 메고 와요 우와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저거 포도송이 하나만 따오면 메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둘이 메고 오려면 얼만큼 포도를 따고 왔어요 저렇게 우와 저거는 이제 포도 한 송이를 그려놨는데 그냥 심부리를 한 송이를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덩쿨 나뭇가지 아이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요? 이제 포도송이를 자 보세요 가데스 바네야 네 찾으셨죠? 많이 봤으니까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부엘셀바가 있어요 약간 어느 쪽으로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사해바다 가운데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부엘셀바까지가 하루 끼래요 그다음에 부엘셀바에서 가데스 바네야까지가 하루 반이야 그러니까 포도를 해보냈다 땄다 며칠 만에 오는 거예요 하루? 하루 반이니까 이틀 반 이틀 반 3일로 하시죠 그러면 언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포도가 열릴 때니까 당연히 여름이잖아 포도가 날 때 그럼 이스라엘은 6월 말이나 7월 아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가 열릴 하듯 해가 태양볕에 있을 때 포도를 다운 그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야죠 아무리 빨리 와야죠 일단 다 먹고 뱃속에다가 정탐꾼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말려야 되네 많이 말리면 효과가 없지 이렇게 비옥하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야 어떻게? 그대로 보여주려면 다음 시간에 할까 이거까지는 얘기하자 이거까지는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까지만 밑둥이를 자러 와야 돼 밑둥이를? 그러니까 포도 하나를 딱 끊으면 이틀 반 만에 시들어져 그러니까 나무 밑을 밑을 자면 이틀 반 동안 그동안에 그렇지 그렇지 둥이 있잖아 그래서 둘이 매고 지혜롭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탐꾼이 다녀와서 이제 그럼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선정씨 네 이제까지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 실황 푸도를 가져왔잖아요 눈으로 본 증거를 가져왔는데 네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땅이구나 우와 가자 이럴 거 같은데 정말 좋은 땅인데 근데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불만을 또 갖고 있었을 거 같아요 불평 불평불만에 뭔가 또 근데 또 미지근 하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좋게 말았다가 말았다가 땅이 다음 시간에 아 목사님 성경을 읽어서 아 다 가져와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시청자분이 갖고 숙제로 알겠습니다 무슨 미니 시리즈보다 더 쫄깃해지네요 아유 궁금해서 이거 끝내기가 싫은데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가 또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 마이미에는 오늘 어땠는지 1,2평 정도를 묻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일단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 나는 오늘 멘젠 될 줄 알고 네 저는 뭐 5자평으로 하려면 내 기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선정씨 근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거는 지겨울 텐데 끝없이 이어지니까 맞습니다 아우 힘들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을 잘 인내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궁금해요 알겠 하나님의 어떤 또 숨은 계획이 있으실지 예 자 오늘도 참 즐겁게 여러 가지 광야들 또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자료들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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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